그거다, 그거. 무슨 오즈의 마법사 토끼 굴. 같이 이렇게 뭔가. 맞아, 맞아. 굴. 굴 봐. 여기 산책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 누가 이렇게. 거기 남산이랑 이럴 돼서. 이렇게. 바로. 예쁘다. 아주 정말 멋진 라이프를. 좋다, 집 앞에 이렇게 바로 산책할 때가 있으니까. 히오가 산책하고 싶다는 건 어떤 류의 산책이었는데? 저 이렇게 그냥 동네 걷는 거. 저 등산하고 걷고 이런 거 좋아요. 아, 등산도 좋아하는 거구나. 네, 산 좋아하고.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좋아요. 그냥 무생각. 아무 생각 없는 거 있잖아. 아, 꽃이 폈네. 여기 나무가 있었구나. 뭐 이런 거. 풍경을 보는 게 행복한 삶이래요. 볼 줄 아는 게.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쁘게 사니까 여기에 뭔가 꽃이 피고 나무 색깔이 바뀌었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. 20대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. 보통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러느라고. 수업 오는 곳이었나봐. 우린 동네여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. 아, 여기 예술이다. 저거 봐봐. 우와. 계절 바뀌는 게 딱.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, 형? 맞죠? 아, 저거 진짜 예쁘다.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겠다. 오, 여기서 찍어야겠다, 여기서. 남산이에요? 네, 남산이에요. 우와. 아, 여기 진짜 경치가 좋네요. 응. 자꾸 뭐 하는 거 같지, 내가. 그냥 봐, 형. 어쩔 수가 없어요. 야, 어쩌냐. 나도 이게 지금인데. 신혁이 형이 정적을 못 참더라고요. 바로 계속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. 습관이 돼서. 두 분은 이 정자에 자주 올라오시나요? 정자는 안. 정자는 여기 이사 와서 두 번인가 밖에 안 오고. 여기 지나가는 그냥 코스로. 앞으로 좀 자주 오시죠. 이렇게 좋은 뷰가 있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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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